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엄지쌤입니다. 우리 곧 수행평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게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과목의 특성상 수행평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단어 테스트 봐가지고 개수로 딱 해서 점수를 주시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근데 그거 그렇다고 쉽지는 않죠, 그지? 그리고 뭐 영어로 글쓰기, 영어로 기사쓰기, 영어로 일정 짜기, 다양합니다. 기행문 작성하기 근데 그중에서 아마도 제일 고난도 중 하나가 이 영어로 토론하기일 거예요. 영어로 토론하기가 수행평가야 라고 하면 어떤 학생도 전교의 한 학생도 와 너무 재밌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아 망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어로 토론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토론을 어떻게 하냐고 스크립트 쓰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이 영어로 토론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찬성 입장도 그리고 반대 입장도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주제가 좋잖아. 그래서 주제를 잘 고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주제를 고르려고 하면요.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선생님이 좋은 주제 1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 대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Alternative Energy라는 것은요. 대체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들 있잖아. 거기에 플러스 원자력까지 합친 게 대체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게 화석연료를 잘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되겠어요. 화석연료는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주제는 엄청 핫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론하기에 되게 좋아요. 기사도 많이 났잖아. 올해 화석연료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각해져서 이상기후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죠. 우리 여름에도 되게 일찍부터 되게 더웠어요. 엄청 엄청 더웠단 말이야. 우리나라 말고도 유럽도 엄청 더웠다고 하더라고. 이게 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인데 기후변화의 주범이 화석연료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기술도 거기까지 안 돼요. 100% 다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 건데 그 비용이 들어서 그 비용을 쓰는 게 맞아? 딴 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하면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과연 사회의 끝 좋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AI입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이 AI의 앞자를 따서 AI라고 부르는 거야. 이 인공지능이 사회에 과연 좋을까? 요것도 이제 할 말이 많죠. 그리고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AI로 요즘에 별의별 걸 다 해줍니다. 막 그림도 그려주고요. 증명사진도 만들어주고 뭐 졸업사진도 만들어주고 다양하지만 이 AI라는 게 그렇게 그냥 놀잇감 즐겁게 즐거운 것도 중요하지 놀잇감으로도 쓰이지만 의료서비스를 많은 부분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진료만 하시는 것 그 진료 부분은 상당 부분 AI가 대체를 할 거라고 예측이 되더라고. 그러면 좋은 점도 있잖아. 뭐 시골 같은데 의료서비스 받기가 어려운데 특히 우리나라 시골도 시골이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데의 시골은 정말로 막 이틀, 삼일 걸어야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AI로 만약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나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당연히 일자리에 대한 문제나 이 AI의 안정성, 안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다 좀 일리 있는 주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2번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이제 요즘 다시 핫해진 주제예요. 옛날에 한동안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다가 우리가 벌써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에 워낙에 우리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다시 사형의 부활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다뤄볼 만합니다. 물론 이제 나쁜 짓을 정말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한테 사형이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이 사형이 만약에 잘못된 사람을 집행해버리면 어떡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어떡해? 이런 것들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하면 또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The Death Penalty 이게 사형입니다. Death Penalty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Election Day가 나오는데 Election이 선거예요. 선거 날 선거 날이 National Holiday 공휴일로 지정돼야 되는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 날 쉬잖아요. 공휴일이지. 근데 쉬는 게 맞아? 안 쉬는 게 맞아? 그럼 이제 다들 쉬어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게 꼭 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안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쉬는 날로 지정해줬더니 다 여행 가느라 투표를 아무도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일하는 날 투표 시간을 좀 더 연장해주면 더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볼 만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이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주제입니다. 숙제가 과연 이로운가? 숙제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당사자잖아.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하기 귀찮은 면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것 같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는 어느 그런 정도, 범위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뭐 어디까지는 좋은 것 같다. 너무 과해지니까 이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토론에 녹여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 해볼 만한 이야기가 되겠고 넘어가서 소셜미디아 소셜미디아가 생겨난 이후로 우리가 주로 부르는 SNS 그게 소셜미디아라고 부르죠. 이게 생겨난 이래로 이 6번 주제는 와 한 번도 그 토론 주제에서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좋은가? 사회에 좋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다 개인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다 거기를 통해서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면은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또 어떤 점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지. 너무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내 얼굴을 너무 잘 알 수 있고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좋기도 할 것 같고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이런 게 좋은 주제인 거야. 그래야 할 말이 서로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도 가볼게요. 학생들이 학교 교복 스코어 유니폼스가 학교 교복입니다. 교복을 입어야 하는가? 이거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학교 특히 학교에서 토론할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토론 주제로 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니폼 입어야 될까요? 입으면 좋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해요. 그리고 선생님 때는 교복 가격이 비쌌거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다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사복 사 입는 것보다 괜찮아. 또 사복을 입잖아. 신경 엄청 많이 써야 되고 매일매일 좀 어떻게 입을까? 너무 고민되고 막 브랜드도 있잖아요. 쟤는 막 너무 비싼 옷을 입었네? 어디까지 비싼 옷을 입어도 될까? 막 학교에 샤넬 두르고 와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치만 이제 너무 해묵은 주제라서 옛날부터 너무 많이 토론이 되어온 주제라서 좀 이제 식상한 맛은 있죠. 클래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8번 테스트가 교육을 개선하는가? 테스트가 교육을 더 나아지게 만드나요? 이것도 해볼 만한 주제죠. 워낙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시험, 숙제 지겹잖아요. 근데 지겹긴 한데 이게 우리한테 진짜로 도움을 주는 면이 없다 라고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하기는 싫고 이런 주제가 좋은 주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험을 보면 뭐 싫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좋지만 또 좀 통계 자료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봐봤잖아. 안 봤더니 또 어떻더라. 그래서 아이들의 실제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오르더라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좀 질높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에 voting age라고 하면 투표 나이입니다. 투표 나이가 should be lowered 낮춰져야 하는가 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중학 중학생은 조금 너무 어리고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이 분별이 잘 돼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생부터 다 투표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닌가? 너무 어린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른 나라는 몇 살부터 하는지 이런 걸 비교해가면서 재밌는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10번에 마지막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토론 주제로 많이 못 봤던 건데 요즘에 선생님이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천문학자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 이거 참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거든. 뭐냐면 인간이 우주를 colonize colonize 하면 식민지화하는 거거든. 식민지화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달, 화성 또 더 멀리로 탐사선도 보내고 뭐 로켓도 쏘아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자원도 채취하고 나중에 거기서 살고 이렇게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옳을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우리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이 우주로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단점은 뭐냐면 이제 뭐 통계나 이런 거는 좀 찾기가 어렵지. 가치에 대한 가치로 대립하는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토론 주제를 살펴봤고요. 이거 중에서 잘 고르셔서 자료 빵빵하게 찾아서 재밌는 토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